자 여러분 어쨌든 무과금 개정도 저희가 14챕터까지 왔는데 이게 느끼는게 자 이게 보면은 여러분 타츠마키 기계코 레벨 12에요 12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럭저럭한 에픽 수준이란 말이에요 특별한게 없어 그러면 요 구성에서 남의 쿠자라스 그러니까 여기서 메르자르가르도 사실은 효율이 레전드 붙고 나오니까 지금은 딱히 효율이 없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남의 쿠자라스 마측에 금속베트 혹은 메르자르 가르쳐요 그리고 타츠마키 기계코 레벨 12 기준까지 볼게요 무과금은 제가 봤을때 12가 한계인거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안전한 자리 제노스 심어놓고 그리고 제노스가 주는 버프도 무조건 남의 쿠자라스랑 타츠마키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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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가면서 그 버프를 제노스 버프를 아메쿠자라스 파츠마키 박고 요 전공법으로 들어가도 13-60 어려워요 13-60 어렵고 14에서는 이제 계속 어렵지 14에서는 계속 어렵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14 스테이지에서 변화를 주는거를 이 메르자르 가르드를 레전드 주면서 재능 키워서 얘를 완전히 좀비로 만들어버려서 변화를 준다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이 아니면 제가 봤을때 14가 뚫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기준이 메르자르 가르드가 레전드 찍고 재능 올린 상태 그리고 타츠 레전드 간 상태에서 재능 한바퀴 두른 상태 그리고 타츠 기계코어 레벨 12에서 13 잡고요 무과금은 근데 이제는 14 뚫기 어렵습니다 무과금 이거 무과금 계정 14 뚫기 힘들어요 이거 14 뚫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메르자르 가르드를 레전드 찍는 건데 이것도 이미 14-20 구간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메르자르 가르드를 레전드 찍는다고 해서 과연 14를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 스테이지를 무과금이 뚫으려면 메르자르 가르드 레전드 만들고 타츠 레전드 만들고 기계코어 12-13 이상 뚫고 그리고 마츠개랑 나메쿠자라스를 결국 킹으로 합쳐야 돼요 어떻게든 킹 정의 플러스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버프를 받고 들어가야 내가 봤을 때 그 구성 정도는 나와야 무과금으로 14 뚫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금이 하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구성이 14 스테이지에서 나와요 13 때도 힘들고요 이거 지금 사실은 대여 없으면 못겠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여도 가장 어려운 구간을 깬다고 해도 한 챕터를 끝까지 밀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래서 그 한 챕터의 끝제랑 60을 뚫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20, 40, 60 구간이 해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무과금 유저고 무소과금 유저이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 시간이 걸리지만 정의 플러스로 킹을 데리고 와줘야 되고 무조건 필수적인 조건은 메르자르 가르드를 이제는 레전드를 찍어줘야 되고 타츠는 계속 육성하고 기계코어가 12인데 13, 14까지는 좀 가져야 합니다 무과금인데 15-60이에요 저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킹을 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맞추게도 사실 빠질 확률이 좀 높고 메르자르 가르드 레전드 기준 그리고 타츠 기계코어 13의 레전드 기준 그리고 금속베트가 불골로 버텨주고 그리고 여기에 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제노스가 계속 들어가냐 빠지냐 이 문제인데 제노스는 제가 봤을 때 무과금 기준으로 계속 들어가서 버프를 미리 줘야 될 거예요 네? 자 저는 육아금인데 22-16이에요 저는 무과금인데 14-3입니다 100% 무과금에 14-3입니다 남의 쿠다라스 이따 한들 14를 뚫을 수 있을까요? 불가예요 못 뚫어요 킹이 들어와야 돼요 메르자르 가르드 말씀드렸듯 꼭 레전드 찍고 재능함 밖에 돌려야 됩니다 이게 좀비처럼 버텨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천장이 보일 거예요 저도 천장이 보이니까 천장이 보입니다 여행을 바닥에 이 Big Web 네,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